음악 할렐루야! 사랑하는 개혁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개혁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개혁 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개혁 3주년 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몰랐던 침례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인 3색 토크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라 조금은 낯설고 또 부족한 그런 영상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봐주시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부터 3인 3색 토크 세미나 첫째 날 시간이 방송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목해 주시고 첫째 날 또 방영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 또 궁금했던 부분들 정말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토크 사회를 맡게 된 백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3인 3색 토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침내교 어디서 왔을까라는 주제로 침내교회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귀하신 두 분 패널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인재 목사님 소개를 제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재 목사입니다.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길 바라고 또 이렇게 침내교회에 대해서 한 발짝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준호 목사입니다. 침내교회에서 배우는 시간이라기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침내교회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아주 충만하고 설레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크 진행 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 분 패널께서 설명해 주시면 다음 패널께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시간 첫 질문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것부터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교인들에게 침내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수의 교인들은 침내 주는 교회가 침내교회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순복원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내를 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침내를 준다고 해서 침내교회인가? 약간 우분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침내교회를 침내교회 되게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은 우리 윤복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에 표면에 가끔 넘어갈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장로교, 그러면 장로가 있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선뜻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장로가 있다는 것은 장로교회의 한 외적인 특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특징이나 정체성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내교도 침내를 주면 침내교다 라고 그 용어 때문에 속단하기 쉽겠지만 그것은 한 징표, 한 외적 표지일 뿐입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침내는 침내교만 베풀지는 않습니다. 침내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낯선 동방정교, 그리스나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들도 침내를 베풉니다. 또 우리에겐 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순절교단도 침내를 베풀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단, 또 일부 성결교 같아서 베푸는 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여호와의 증이라든가 제7안식일 예수제림교회라든가 또 말일성도라든가 이런데도 침내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침내교회 또는 침내교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례라는 걸 당연히 베풀긴 합니다마는 침내 베푸는 걸 넘어서 어떤 특징이 있을 때 침내교회라고 하는가? 사실은 이번 3일간 그것을 여러분이 만끽하고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질문이므로 몇 가지 그냥 포인트만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침내교회라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성경의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성향, 세속적인 사고방식 다 뒤로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려고 하는 최고의 열심 있는 사람들이 침내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사람입니다. 절대 누구를 억압하거나 핍박하거나 배타하지 않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되 신앙의 자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최고로 존중하는 자유의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내 자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 주는 더불어서 회중이 함께 가는 그런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죠.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성경의 사람이고 자유를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그런 평등적인 회중주의를 특징으로 보는 갖고 있는 교회를 침내교회다 또 침내교단이다. 일단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이렇게 덧붙인다 한다면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엄정분리가 침내교회의 한 특징이 중요한 측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엄정분리지만요. 완전히 국가 일에 사회 일에 눈 감고 속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또 절대 아니라는 참 쉽지 않지만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가와 교회 관계의 문제는 다음 질문에서 아마 제 침내교파와 일반 침내교회 나눌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많이 떨리고 있는데 두 분 어떻습니까? 떨리십니까? 아니면 많이 떨리고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저희보다 듣는 분들이 더 떼집니다. 저 사람들 실수하면 어떡할까요? 조마조마 하시는 거 다 보입니다. 많이 떨리는데요. 두 번째 질문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혁교인들은 주로 침내교회 딱 떠오르면 필린밭 발자취라는 책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침내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대와 침내와의 관계 또 침내교인의 핍박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인정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흘린 발자취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가 생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을 본 적이 있었고 또 침내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벌렁거릴 만큼 아주 큰 흥분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사실 이제 학문적인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이분이 제이엠 캐롤이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과연 역사적인 가치는 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아 침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침내의 역사가 또 얼마나 또 힘든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보게 되면서 이제 마음 중에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이 캐롤 목사님은요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큰 축으로 잡지요. 큰 것 하나는 뭐냐면 역사 저 밑바닥에 흐르는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를 상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약 4세기쯤에 이렇게 나왔던 이 카톨릭의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캐롤 목사님 갖고 있는 생각에 저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가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침내의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핍박했던 그 카톨릭과의 역사 전쟁하는 역사를 실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세례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카톨릭이 이제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유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침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 속에는 뭐냐면 주께서 이제 역사를 시작했을 때 기독교회를 시작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침례였는가 세례였는가 당연히 이제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침례가 있었는데 역사 속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이렇게 도전이 있게 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사실은 침례교회의 역사였다라고 캐롤 목사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인데 그 세례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3세기에 있었던 키프리아 같은 경우도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이제 1세기와 2세기 중반에 한 150년경에 나왔던 그 유명한 디다키 책을 보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환자거나 아니면 침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세례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도시대가 지나가면서 얼마 못 돼서 침례가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8세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교황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세례라는 얘기가 등장하게 되고 1311년쯤인가요 그때 되면 교황이 나온 얘기가 이제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14세기만 하더라도 하면 이 세례가 이미 이제 역사 속에 자리잡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만 하더라도 이제 칼빈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세례가 침례가 맞다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이렇게 시대 속에서 이 세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한다면 사실 이제 이 침례와 세례의 역사가 사실 긴 역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침례 교회만의 역사가 피울림 발자취인가 그럼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가 이 속에는 이제 우리는 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독교회 자체가 이렇게 피울림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침례 교회만의 역사가 피울림 발자취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침례 교인의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닌가 까지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 목사님 추가 설명 있으시면 저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서 굉장한 자긍심과 함께 사명감을 느끼는 것 사실입니다. 지금 이인재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있는 제일 큰 오류가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대단하다. 우리만 예수님의 직계이다 같은 약간 좀 허망하고 교만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정확히 역사도 알고 또 우리의 정체성도 알아가면서 과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정확한 뜨거운 그런 신앙을 확인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이제 디닥회 해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디닥회에 대해서 침례를 어떻게 그 당시 했는지 물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나왔는지 디닥회에 보게 되면 사실 좀 짧은 외경이죠. 정교에서 벗어난 외경인데 짧지만 그 속에는 한 네 가지 챕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침례 얘기를 잠깐 해요. 이제 아파서 또 이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한다면 그러면 물을 뿌리도록 해라라는 살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례의 얘기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 등장했던 문헌이 이 디닥회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세례의 기원 자체가 카톨릭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은 봤을 때 약간 오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학문적으로 본다 한다면 오류가 분명하고요. 이제 그 유명한 디닥회에 나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역사가 굉장히 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부터 150년 사이에 세워진 서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사실 좀 더 세례와 침례의 기원 차이를 좀 더 담기 비에이드가 되면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는 보통 배워오기를 침례 교회는 개신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왔는데요. 이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질문과 좀 이어지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믿음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신교 신앙도 여기 이분이 생각하는 이 신앙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캐롤 목사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분이 사실 침례 교인인데 침례 교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저변에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사실은 침례 교회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원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일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계승설입니다. 침례 교회는 어느 날 16세기 지나고 17세기 초에 역사 속에 등장했던 어떤 교단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예수님 때부터 있어 왔다. 혹은 침례 요한이 침례의 시작점이 아니겠는가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사도도 침례를 받았다.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승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승되어 왔다고 보는 이 사람들 침례 교인이었던 캐롤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17세기 초에 16세기에 등장했던 종교 개혁 후예들 중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 속에 저변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정신과 행습을 이렇게 품고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어딘가에 대해서 구교라고 하는 카톨릭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님 때부터 혹은 침례 요한 때부터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왔던 저항하는 자들 반항하는 자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깝다. 그럼 우리 교회가 1969년에 세워진 게 아니라 AD 30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었던 걸 포기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건 조금 억지스러운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안목에서 본다 한다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마음 중에 있는 어떤 심증을 잇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침례계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이런 성격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있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고 낭만적인 가설에 불과하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이런 속에는 약간의 어떤 열등감이 있었지 않은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과거에 역사라는 것도 마치 마귀가 주도하는 것 같다는 그런 오해를 조금 강하게 가진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이 역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과 성경만 강조하지 역사도 결국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도해 오신 하나님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는 생각이 좀 덜 드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도 내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불리해 보이면 좀 거부하고 우리는 그저 원조다. 원조. 음식점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신앙도 원조로부터 직접 나온 것 같다 하는 그런 조금 과한 자긍심이 불끈불끈 솟아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침례인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시발점과 모든 것의 원료 원료는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말하고 싶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는 것이죠. 심증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료로서 어떤 증거들이 분명치가 못한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겸손히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이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좀 몸을 풀었으니까 오늘 주제에 맞게 침례교회의 기원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유목사님께서 계승설이라고 하셨는데 계승설 외에는 침례교회의 기원 다룰 때 다른 견해가 또 있는지 또 그중에 어떤 견해가 주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기원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학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누가 가서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구를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결과물로 나온 것들이 이제 학설 가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설을 이제 아 그렇구나 라고 믿게 되는 것인데 이 가설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연구한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설이 있는가 하면 네 가지 설이 있는가 하면 또 남침례교회에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있고 북침례에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북침례교회에서 나왔던 얘기 사실 남침례에서도 한 네 가지 설이 있었지만 사실 네 가지 설과 세 가지 설이 거의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북침례교회에서 나온 학자분께서 정리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계승설입니다. 계승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 때부터 또 침례 요한 때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 왔다. 그럼 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게 되면 2세기 때 3세기 때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14세기 15세기 때도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신앙의 고요한 어떤 코 색깔들이 많이 비슷한 거예요. 또 이것이 또 침례교회와 많이 비슷한 거죠. 봐라 이와 같이 있지 않느냐 계승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낭만적이고 가장 마음이 뿌듯한 그런 가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아나바티스트라고 잘 들었을 것입니다. 재침례교도라고 하지요. 재침례교도는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때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시대하고도 사실 큰 사이가 많이 지지 않아요. 약 한 1500 한 25년 이쯤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신앙의 칼라와 침례교회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침례교도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영적인 혈연 스피리추얼 킨십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혈연 재침례교도 영혈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침례교도가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색깔들을 침례교회와 그대로만이 계승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16세기 초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교도의 역사는 사실 17세기 초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얘기가 재침례교도와 연관성을 보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침례교회 역사인데 16세기 지나고 17세기에 17세기 초에 이제 이렇게 영국 교회에서 종교개혁시대 때 중반 15세기 16세기 넘어가 16세기 중반쯤에 이제 영국 성교회에 등장을 합니다. 영국 성교회가 이제 이렇게 사실 성교회는 이 카톨릭과 색깔이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헤드만 이렇게 수장만 바꾼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공회에 등장을 했고 성공회가 국교회 형태가 됐잖아요. 스테이트 처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국교회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리 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분리 세력하게 되면 나쁜 모양인데 사실은요 이렇게 국교회 영국 국교회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이제 대륙에서 나와 있는 스위스나 독일에서 개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큰 국교회 카톨릭 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성공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분리 주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또 다른 형태로서 이제 이렇게 침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1단의 무리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가 1609년 혹은 1612년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영국 국교회에서 분리됐던 어떤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이제 세 번째 학설로 잡고 있는데 영국 국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영국 국교회 기원설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드리면 영국 침례교회 기원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서류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개승설 개승설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재침례교 영적혈련설 세 번째가 영국 침례교회 기원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리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가 세 번째라는 것이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목사 추가 설명 있으시면 이게 벌써 또 이렇게 연도 나오고 이렇게 이것저것 나오니까 저도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요. 넘어가 주시고 시험에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실 침례교 역사의 기원을 다룰 때 자꾸 우리 이제 재침례파와의 친밀감 혹은 동질성을 갖는 게 개혁교회인들의 특징인데요. 그렇다면 사실 그러면 역사적 정통 침례교회하고 그리고 재침례파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 목사님 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나바티스트라고 하는 재침례교와 침례교의 공통성 그리고 이제 상의성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잠깐 말씀드릴 때 재침례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잠깐 이제 이렇게 상의점과 또 이제 이렇게 공통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재침례교도는요. 역사 속에서 사실 오해를 많이 받았던 어떤 그룹들이 있다 한다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재침례교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말이죠. 사실 이제 크리스찬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름 프로테스탄트 퓨리탄 다 이름들도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모습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침례교도라는 말도 사실은 그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을 말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형제들이다 브라더들이다 형제들이다 혹은 침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구교라고 하는 가톨릭이나 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렇게 개혁주의 사람들이 얘네는 또 한 번 침례를 받은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붙여준 이름이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재침례교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침례교도는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윤목사님이 연도를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침례교도가 말이죠. 이렇게 한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린거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13그룹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보통 이제 말할 때는 한 6그룹 등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성이 있는 사람들로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약간 신령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이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이지요. 재침례파에 내에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도 또 이제 이렇게 굳이 또 세계를 한다고 하면 초기 이 아나바프티트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가 있고 이제 후기 말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학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이제 깊이 고민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역사는 이런 사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6살에 짧은 사람은 27살에 많이 산 사람은 48살에 순교당하고 물에 죽기도 하고 거기 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성향들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었겠군요. 그런데 이 초기 사람들은 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색깔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아나바프티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개혁으로 나왔던 쯔빙글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과 그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좀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많은 것은 뭐냐면 스테이트 처치로 돌아가고자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쯔빙글리가 많았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국교의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개교회로서 예수께서는 개교회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학자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죽였다 이거예요? 자기 색깔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협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또 평화주의적인 입장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중기가 되는데 중기가 사실 이제 문제가 많은 아나바프티 그렇죠. 아나바프티 하게 되면 급진주의 급진 좌파 종교계약의 좌파 혹은 네 번째 종교계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중기에 나온 이제 멜큐리 호프만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앤마티스 이런 사람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민쩌 같은 경우 네. 민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민스터에 모여서 다가올 종말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종말주의적인 신앙이 사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색깔들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이 사람만 나와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아나바프티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후기는 뭐냐면 이제 유명한 메노 시몬사트 사람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제 이렇게 지도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60쯤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 아나바프티를 이렇게 한꺼번에 급진적이다. 더 많이 나아갔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사람들의 색깔들을 보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잠깐 그 전에 그러면 왜 이 아나바프티들이 이렇게 자기 주된 신앙적인 색깔들을 많이 못 냈을까라고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초기에 이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제 쫓겨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를 정교히 이렇게 신학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일찍 죽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윤복선 선생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보고 그들이 뭔가 뭔가를 이렇게 교류화한다 한다면 이것이 성경에 올라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금하기도 했고 또 이제 교리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를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신학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목을 끄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택상에 앉아서 좀 사변적인 종교역자들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변적인 논리적인 것을 만들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신학화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회신학을 추구했다는 말이겠네. 목회신학. 목회신학이란 말도 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인의 모습은 제자도가 중요시되었습니다. 제자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이제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 받들어 나아간 제자도.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믿음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따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향해서 이게 믿는다라고 보다는 이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 삶의 윤리로서 사실은 이제 평화주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조항주의 사랑 이제 평화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이들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게 산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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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대위임 명령 대위임 명령 말씀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어서 나가서 보금을 전하라 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고요. 또 일부지만은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면서 공동체가 나가서 재산 공동체까지 공동소유까지도 이렇게 일부를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할 때 신학적인 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좀 더 바울적이고 좀 더 헬라적이면서 또 이렇게 개인중심 나 개인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금서 중심적이고 또 공동체적이고 또 그리고 초대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펼쳐갔죠. 이제 마무리 찍겠습니다. 우선 신자의 침례나 혹은 이제 중생교회 회원권이나 성서의 지상권은 공동체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나바스티트와 정통 침례교회 네.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평화주의 극단적인 평화주의적인 것 이 얘기 중에는 뭐냐면 전쟁을 금하고 무기를 잡지 않고 군대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나 또 이제 정사 불간섭이나 맹세를 반대하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빌었습니다. 혹시 유 목사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빌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정통 침례교회와 혜친대파 제침례교회의 차이점 한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정확하게 있을까요 사실 거의 일치를 많이 합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급진적이다라고 말했던 부분 중에서 아주 그냥 평화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쟁 혹은 이제 공직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공무원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카톨릭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공직이 안 나가는 거예요. 또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사람 죽이는 것 사형제를 반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통 기독교에서 침례교에서 이제 다르다 저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입장 중에는 뭐냐면 스테이트 처치에 대한 그런 국가교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심 국가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교회란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톨릭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칼빈도 그렇고 루토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당시 영주들과 이렇게 손을 맞잡지 않고는 사실 종교회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게 각자 개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어떤 위정자들과 섞이거나 또 이제 국가교회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아나바스티드 또 나가서 침례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재침례파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첨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론이나 신학윤리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충격이 좀 오는데요. 아마 그 당시 생각해보게 되면 그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시기인데 만약에 재침례파들 같은 경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는 거죠. 오늘날 여호와의 직인과 비슷하겠네요. 그런 면도 약간 없지 않아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동 침례교회의 기원은 재침례파가 아니라 영국 침례교회의 분리주의자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영국 국교에서 처음 시작된 영국 침례교회가 발전하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가 일반 침례교회 또 다른 게 특수 침례교회인데요. 이 두 침례교회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유목사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시민이 있고 일반 시민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 신학의 여러 교파나 교단들의 크게 보면 흐름이 특수 쪽에 해당되는 특징이 있는 교파가 있고 일반에 해당하는 교파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두 흐름에 다 어떻게든 소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대세인가요? 또 우리 순이 매기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네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은 성경에 일반은총을 강조하는 것 같은 구절들도 상당히 많고 특별은총 또는 제한구속을 얘기하는 것 같은 구절도 많이 있어서 사실 승부가 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취하는 입장은 어디냐? 우리는 모든 불신자들 위해서까지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하는 일반 침례교회적인 전통에 서 있다. 이 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아는 거 물어봐주세요. 성결교라든지 오순운동 같은 경우들은 어느 쪽에 더 지지하고 있나요? 대체로 알미니안주의에 속한 흐름들이 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인간의 역할,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들은 대체로 다 알미니안적이고 그래서 일반은총, 일반 구속을 강조하게 되어 있죠. 아마 이 내용은 마지막 날 때 침례교회 신학 다룰 때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벼운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침례교회 중에서 유명한 교회나 유명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이목사님 답해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저 먼 쪽 지방에서는 여전히 침례교회를 2단으로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특징이 침례교회는 좀 결여되어 있는 면이 있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시고 얼마 전에 아마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침례교 집사라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놀라는 거죠. 침례교? 이게 뭔가. 게다가 대통령이 장로도 아니고 왜 집사인가. 이런 면에서 놀랐는데 침례교 집사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수집사 그런 개념입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실 제일 유명하시겠죠. 또 하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이름을 듣진 못했습니다마는 미국을 가장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아니겠어요. 그 코카콜라를 오늘날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업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회장이 고이주에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유명한 일들도 많고 명언들도 많은 중에 내 피에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투철한 분이었는데 일분이 또한 아주 대표적인 미국 침례교의 유명인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대학이라든가 사회에 많은 공헌도 하고 기부도 해서 코카콜라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침례교의 이미지도 많이 고향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국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빌리그레암이 내 안 했을 때 명통역 정말 성령축만한 통역으로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김장한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유명하시죠. 그리고 사실은 유명 연예인들 분 중에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침례교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현대적인 우리 동시대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침례교 제일 유명한 분은 역시 설교자의 대명사인 성경적 설교의 대명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한 축에 있고 그 다음에 근대 선교 정말 성경적이고 신학교의적인 선교의 대명사인 윌리엄 케리 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명한 분은 누구냐 진짜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회개혁을 이룬 여러분 성라교의 개혁성도 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혹시 전번연도 침례교회 목사를 알고 있는데요 안 물어봤는데 직접 본인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알려져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존버언니언이 쓴 철력장 쓴 그분도 침례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침례교회가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약한 건지 교세가 왜 그럴까요 혹시 이 목사 나오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질문을 사실 안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침례교 성교사님은 그 유명한 말콤 씨 패닉이 목사님이시죠 1889년도에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들어오실 때는 사실 이렇게 목사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성들로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안설받게 되는 거죠 목사가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닉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신학이 사실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학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한 어떤 진노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 것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시키지도 않으셨고 또 이제 제자들도 많이 남기지도 못하셨고 학교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한다거나 그것이 없이 그냥 당대에 열심히 다했지만 이제 이렇게 후세를 기르지 못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학교 참 중요한데 침례교회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는 저기 좀 지방에 있습니다 대전쯤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애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신학에 대해서 참 중요시 여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실 말컴 씨 팬윅 이 성교사님이 하신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성교과 일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중국 넘어가면서 그래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신학을 중요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후세대를 이제 그 임박한 어떤 종말원적인 시점에서 볼 때 그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신학자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분이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 세상 학문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학교 그만두게도 하신 분인가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중고등부에 알려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침례교의 기원을 다룰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침례교의 시작이 단순 시작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간략한 내용과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윤복사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요새 정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꼭 무슨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회 활동과 연관된 사항들이 정치라고 본다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국 분리주의자들이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게도 왕의 이혼 문제 때문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이 반대하니까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듣냐 하면서 자기가 왕 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혼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국가가 종교까지 일치화하는 건 옳지 않다 해가지고 분리주의자들이 나오고 결국 침례교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의외로 첫 시작은 아주 미묘하지만 사실은 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일이 시작된 게 그 이후에도 침례교 특별히 미국 침례교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주요 국면마다 아쉽게도 이렇게 갈라지는 일들이 있고 또는 오류에 가까운 그런 신앙 신학을 선택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과 유럽으로부터 미국에 상륙을 했죠 그들은 그것을 억압 또는 국가교회 여기로부터의 탈출 바로로부터의 출애굽 이렇게 막 은혜롭고 성경적인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광야의 고난을 거쳐서 도착한 땅이 가난한 땅이 되든지 아니면 그 여정을 광야 생활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만나게 되는 아메리카 대륙에 딱 상륙한 다음에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아메리칸 인디안 우리가 카우보 영화에서 본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고 모든 사람들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안는 입장에서는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규정하기를 가난한 땅 또 나중에 광야 가난한 땅에서 만나게 된 아말렉을 비롯한 물리치고 척살하고 완전히 멸절시켜야 될 대적의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인디안을 학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관념으로는 큰 가책이라든가 신앙적인 갈등 없이 그런 것을 오히려 위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시대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을 잘 소유하고 안정된 가운데 심지어 아프리카로부터 강제로 이주시킨 흑인 노예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대 농장주들이 되고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인종 종족 외형에 상관없이 평등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을 받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이라든가 경제체제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흑인 노예를 부리는 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당연하다 이런 신앙을 선택을 했고 또 그런 것을 후원해 주는 에리트 계층들이 있었겠지요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함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 함을 아프리카 사람이다 흑인이다 그리고 노예로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그 구조를 인용해서 결국 흑인 노예를 부리고 소유하는 것을 굉장히 성경적으로까지 고향시키고 합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침례와 북침례가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건 옳지 않다 겉으로는 진짜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갈려있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북침례교에서는 이건 옳지 않다 너의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시대에 앞서갔던 정말 성경적 신앙을 주장했던 분들은 선교사를 임명할 때 흑인 소유자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 아주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북침례교에서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할 수 없다 하니까 선교사 자질이나 모든 면에서는 다 갇혀 있음에도 흑인 노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 안수를 포기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침례교는 꼭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분리 어쩔 수 없는 길을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광고가 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오류들을 보면서 그건 조금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겠다 교훈을 좀 얻고 성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적 또는 역사적 침례교에 맞지 않든가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중에서 미국의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를 분리하셨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이 북침례 남침례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의 기독교 한국 침례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가 소속돼 있었고 한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 교단은 미국의 남침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적 영향이 여전히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노예해방이라든가 조금 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진작에 고민했던 소위 북침례교도 또 여러 종류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그렇게 노예해방을 경험했던 열정이 있었던 흑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단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 교단은 우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직접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침이라고 약칭하는 그런 교단은 이렇게 북침례회적인 그런 자유 평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런 가치에 더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침례교회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침례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범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한 가지씩만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물고가 확 틀어지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6세기만 보더라도 이제 루터가 등장하게 되고 뭐 쯔빙글리 칼빈 등장하게 되면서 역사가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침례교 얘기를 나누는데 루터가 등장해서 루터교회가 나오게 되고 칼빈 등장하게 되고 또 뭐 헨리팔스 등장하게 되면서 성공회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낙스 등장하게 되면서 장롱교회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례교는 누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뭐 이렇게 존 스마이스 또 토마스 헬리스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신학이나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 우리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아쉬움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그 진짜 침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제 뭐 루터 칼빈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같이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해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윤 목사님 오늘날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이건 미국에 건너간 침례교인들이 신앙의 회중주의를 사회의 민주주의로 완성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동안 이런 것과는 멀리 살았던 우리 개혁성락교인들은 정말 침례교인들의 모임답게 내 자유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서열이나 어떤 신분 차이가 없이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사람임을 인정해서 서로 존중하고 포용해서 온전한 회중주의를 만들 때 사회보다 뒤처져 있던 사회의 민주주의보다 뒤처져 있었던 교회의 회중주의를 꽃피운다면 우리 진짜 멋있는 침례교인 침례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쉽게도 민주주의는 꽃피우고 회중주의는 잘했지만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든가 충만한 열정의 신앙생활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침례교회적인 회중주의와 상호존중주의를 훨씬 더 뒤늦게 배웠지만 자라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룬다면 역사상 그래도 참 하나님의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교회사에 남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침례교회의 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침례교회의 기억과 역사에 대해서 나눠왔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두 패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침례교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도 해서 한국침례신학교 학생으로 계신 한상식 교수님과 우리 개혁교회의 아이콘 같은 김익하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재미있는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